어 아 이곡조전인데요 지금 야영지 아아 지금 리님 있구요 색시몬부리님 있구 에 여기 붙였어요 지금 에 완전히 살비님 있죠 저 이슬라님 아아 지금 화면 뜨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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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님 보이구요 아 이게 지금 테드님 눈상태 자 재경님 지금 미니힐러분이죠 여기여기여기 예 독설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미니힐러분이구요 아 이쪽은 지금 많아요 지금 부르드웨이 많죠 많아요 자 많이 포진되어있는 차측에 아 여기여기 지금 퇴사자님 일단은 저 피르치님 아 여기가 지금 일단 누웠고 쇼님 누웠죠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자 이쪽에 장바님 뭐 퇴사자님 누는 상황이구요 쇼님 누웠고 중앙쪽이 다 누웠는데 천하 아 천하님 뚜님까지요 지금 스리찡님까지 누웠는데요 아 밀고 가는 형상 아 이쪽 이쪽 저 아 풀링 눈 아 이거 이거 이쪽 쭉쭉 밀렸는데요 아 이거는 예전에 빗자루 정수를 보는거 같은데요 부르드웨이 아 아 아직 그 모양인데 아 아 아 인원 차이가 좀 나나요 어떻게 자 아 아 아 에이 이거는 지금 야 저 안 웃었죠 안웃었어요 저 아 응 이 증인 증인 되실분들 지금 많이 계실텐데 웃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건 아니고요 그죠 자 일단 어제도 웃었다 또 얘기하는데 음 쇼니면 웃진 않았어요 크게 뭐 그 상황을 보고 다른 거 보고 웃었으면 웃었던 감탄사가 섞인 웃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뭐 이게 좀 교전보고 감탄하는 그런 만족한 교전 박가 이런 의미의 웃음이겠죠 자 그런 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